대전지법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